진주야. 변하지 않는 진한 그리움. 응답하라, 1988. 을 감추며 되돌아서는 사랑의 불신차. 아! 소방차라니까. 소방차를 요새 누가 추냐? 다 춰, 다. 야, 까불달고 얼른 어젯밤 얘기는 해봐. 소방차라 너무 초급이에요. 여기 소방차 못 추는 사람이 어딨어? 야, 니네 칠 줄 알아? 우리? 재수없어. 아휴, 몇 달을 하니, 몇 달을. 어? 우리 행국이도 석 달 비었으면 너보다 잘 추겠다. 야, 우리 이걸로 작년 소품때 1등 했어. 이 새끼가 동료보다 이건 더 잘 춰. 아휴, 그만해. 그건 뭐 대단한 거라고. 야, 한 번 쳐봐. 봐줄 테니까. 그래, 너 얼마나 늘었는지 보자. 쟤 조용히 시키면 출 거야. 너 이 새끼 조용히 해, 어? 우는 것도 안 돼? 아, 안 돼. 너 그냥 자. 야, 됐지? 한 번 쳐봐. 봐줄게.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. 어젯밤엔 난 내가 싫어졌어. 쟀어. 아휴, 짜증나야. 글쎄, 가, 가, 계속. 빵빵. 자, 가자. 하나, 둘, 셋, 넷. 아니, 이게 도로 나오고. 아휴, 씨. 나 그렇게 이상해? 대충 맞지 않냐? 한 개도 안 맞아, 한 개도. 아휴, 진짜 다 틀렸어, 다. 넌 시끄럽고, 씨. 선우야, 이상해? 많이 틀려? 어, 너 진짜 춤은 아닌 것 같아. 야, 딴 건 맞냐? 덕선아. 그냥 우리가 돈 모아서 많이 많이 사줄게. 아니, 그냥 태기한테 하나 사달라 그래. 우리 죽고 같아서 그래.